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 움직이지 마세요 형 상관없어 이거 지금 여기 빼니까 상관없어 내게 아니라서 뭐 궁금할 수 없네 아 아니다 이거 끄는 순간 오 불량이다 깨졌어 왜? 불량이네 불량이다 불량 아 그래요? 응 다시 깨야 된거 아니야? 아니 일단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 이게 이미 깨져있어 응 그럼 지금 형이 찍어주시면 되잖아 찍어줘